1. 지, 문, 학, tiếng, 한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2. 너, 문, 람, 바이, 탑 그 애는 숙제를 하고 싶어 해요 3.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4. 너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좋겠다 5. 너는 숙제를 할 필요가 있다 6. 나는 숙제를 해야만 한다 7. 너는 차를 운전해도 된다 8. 9. 나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8. 나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8. 나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8. 나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8.